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죠. 기업의 가치가 아주 급현을 해버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대성공을 했는데 주가 흐름이 정말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11월 대급 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력들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의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위로 보낼 거냐 아래로 보낼 거냐 횡보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돈 많은 놈들이 세력입니다. 돈 많은 애들이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HLB의 세력은 돈 많은 전주들 그리고 공매 세력들이겠죠. 공매 세력들. 특히나 HLB는 공매 세력들이 아주 여기서 힘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보여줬고 엄청난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런 기업에 세력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력이 없으면 이런 주가 움직임이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다. 엄청나게 들어올리고 엄청나게 내리고 엄청나게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도 안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완전히 소외돼서 주가의 움직임도 없고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HLB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크게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세력들의 의도다. 세력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세력들의 의도는 HLB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또 크게 올리고 내리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HLB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도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올려주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려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엄청나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버린 대성공을 손에 쥐고 있죠.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정말 많이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난 주가 내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뭔가가 좀 이상하죠. 뭔가가 상당히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성공했는데도 여기에서 무슨 이상 찌라시 내려가지고 쭉쭉 끌어내려죠. 끌어내리고 또 프렌디에서 아주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내리죠. 이게 세력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주가를 끌어내려서 먹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리고 아이텔천이라는 이 결과 발표가 지연이 되었죠. 지연이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시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어거지로 어거지로 많이도 끌어내렸죠. 많이도 끌어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하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게 되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멘붕에 빠지게 돼 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텔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버리고 이런 작업이 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끌어내려죠. 그리고 게시판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게시판에서 네이버 게시판에서 강력한 심리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웬만하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아주 저평가 영역까지 끌어내려 놓은 상태니까 이제 아이텔천 결과 아주 잘 나왔네. 오케이. 그런데 얘는 핵심 메인이 간암이죠. 간암 데이터가 거의 완벽에 가깝죠. 지금 오늘도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스제니카 간암 병영요법 FD 허가에 HAB도 기대감이 증폭이 된다. 라는 소식이 이게 이제 실제 팩트입니다. 팩트 인핀지 임주도가 새로운 기전 치료법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지금 유의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승인을 해줬다. 라는 수준이죠. 그러면 리버 캄넬은 모든 게 다 완벽하죠. 새로운 기전에다가 탑라인 P배류를 전부 다 P배류를 전부 다 만족을 시켰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FDA 승인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IT1000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밑으로 또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서 의도가 딱 그겁니다. 보면은 이제 11월 10일날 초록 결과가 발표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지치게 만들어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도 얘는 안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끔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주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단기로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리는 조금만 올려주더라도 지겨서 안되겠다. 그러고 나가죠. 그러고 나갑니다.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는 많아지겠죠.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은 6일입니다. 6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딱 남았다. 6일 6일만 버텨내게 되면 곰이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환생을 했듯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생긴 그런 기업가치를 주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급등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급등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일주일만 잘 참아내게 되면 이런 급등이 나오겠죠. 이런 급등 이런 급등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습니다. HB는 어떻게 흘러가든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상관없는데 하고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흘러가게 돼있다. 라는 겁니다. HB는 왜냐하면 대성공을 했는데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나는 내려가겠다. 일단 밑으로 밀겠다. 라고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아주 급락이 일어나고 아주 이제 끝장났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리면 간다. 대성공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는데 이게 말이 돼? 하고 주가는 아주 강력한 슈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온 김에 쌍바다 라인까지 만들고 가자.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게 되면 주가는 급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겠다. 스토리가 딱 그렇게 되죠. 세력의 의도가 이렇게 지겹게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얘는 눌러놓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11월 10일쯤에 셀트리온 실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초록 발표가 되고 17일 날 이제 학회에서 발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막 꿈틀거리 시작할 겁니다. 꿈틀거리 시작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 해가지고는 주가를 끌어내리면 매수 기회다 라는 부분을 아마 눈치를 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눈치를 챌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메이저 세력들이 공매 세력들하고 이 먹을 만큼 먹게 되면은 이제 이 쌍바닥을 찍으러 가겠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가자 이런 추세로 밑으로 끌어내린다면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에는 계속 매집을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집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매집해놓고 그 다음에 뭐 20% 또 15%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뭐 한 2, 3일만 올라도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지금은 주가가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